솔직히 근데 디바가 안좋은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쓰면은 꽤 다른 애들을 굳이 선택 안해도 제값은 하는거 같아 공격할때 쟁탈 쟁탈도 맵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가 위도우나 아니면 붓박이 돼있죠 그런 애들 상대로는 괜찮은거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쓰기가 좀 어렵고 궁극기가 연계가 안되면은 좀 아예 안맞는다는게 좀 그렇죠 게다가 궁게니지 채우는게 쉽지가 않잖아요 궁이 되게 안와요 겐지같은건 앞에서 밟지 않으니까 그런건도 잡기좋고 암튼 네 디바는 좀 상향이 필요한데 너무 많이하면 좀 안좋을거 같구요 파라는 제가 잘 못해요 파라는 제가 잘 못해서 날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나는 그 좀 뭐라고하지 쏟아채 속도가 느린거는 탄조로 충분해 이장이네 이장은 역시 또 윈스턴이 더 좋죠 자리아도 괜찮긴 한데 방어매트리스 도중에 사격가능하게 근데 그러면 너무 또 안돼 그러면은 상대가 거의 대처를 못해서 안돼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좀 앞으로 간다음에 위도우가 상대 위도우 여기있지 부스터 쓰면서 방어매트리 쓰면서 오 되네 얘는 얘는 들잖아 크랙터 되겠다 아 아 아 못잡았다 정패 잡고 아 디바 뽑았네 우리팀에 리퍼가 있어서 리퍼가 싹 리퍼네요? 로드우그 저런 로드우그 눕겠는데 이거 돼지 돼지 저게 족발되겠는데 그치 티가 처지는데 무슨 바로 중이야 방금 변신했는데 나 그냥 야야야 아하 방금 그냥 안 뒤지네 어? 야 궁각볼라고 쟤는거 보소 막강한 바지 떨어져요 막강한 바지 떨어져요 왜 안가 아 뭐야 술드 아메 터진줄 알았는데 뭐지? 이거 왜 죽지 나 나 왜 죽어 아니 술드 안에서 졌는데 나 밖에 나갔는데 왜 죽어 나의 아픔을 다 죽는 것 목소리가 없는데 이곳에 공격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곳에 공격이 없어졌다 이곳에 공격이 없어졌다 이곳에 공격이 없어졌다 이곳에 공격이 없어졌다 I rode and hit already, KHA에 joys 잡ortal 이걸 18 it's not always I clicked 20pk so much 8 20pk 으흐 망령아 같은 거 퍼질 때쯤에 딱 맞춰서 망령아 누르는데 왜 아기 시켜매네 미리 눌러야 돼? 약간 쫄보처럼 미리 눌러야 되는 거 같아 타라가 작아야 돼 낙살했어 로드오고 낙살 쳐버렸네 열어놓고 쫄쫄으 콜루가 좋아 주네요 킬러탄 빠지고 킬러탄이 이렇게 빠지면 개 좋쳐 워우워우 살렸어 일명달렸어 군가 온다 군가 온다 군가 온다 군가 온다 군가 온다 군가 온다 아 햄 못먹었다 전술도이기 발동 어어어어어어어 군가 온다 군가 온다 군가 온다 두 명 낙사 시킨거 그거 나오나보다 ㄷㄷ 윈섬 궁 쓰면은 좌클릭 누르면 알아서 그냥 평타 막 나가나? 나 이렇게 스톰클릭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아 누르고 있어 막 휘둘러? 아 그래요? 스캔 준비창에서 막 보는게 안나오니까 좀 그러네 당연히 생겨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씁쓸하구요 아 뭐야 뭐야 57렙이시네? 야 저 미누님 아냐? 아닌가? 이분 왜 여기 있음 야 뭐야 쌍안조야 그럼 안되는데 게임은 이겨야지 야 짭이야 짭 아 그래 미누님이 레벨이 높아 나랑 같은 레벨이 아냐 맨날 해가지고 짭이 있네? 저 아이디 저 흔한게 아닌데 기다리겠지 짭 출연해 짭 출연 야 미누님 방송에서 나도 출연하던데? 까막스라고? 까막스 야 조합 진짜 대박이다 위겐트한 다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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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1 저 코치 야씨 방벽 씌웠는데 죽었어 짭이라니까 짭 너무 짭이에요 랄랄랄랄 랄랄랄 이놈이 겐지를 아네 경고는 전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시다 오! 아깝다 아아 아 이거 불우각인데? 지풍참을 피했어야지 아 쟤 왜 맥히도 절로가 있어 이리 힝 겁나 못 던지야되 사람은 그long 명이 요거는 다른 publicly 뒤에서 슛슛거리길래 우리 겐지인 줄 알았는데 별 문제는 없더라구요 이 중 uma 공격자의 공격자가 더idé야 합니다 공격자의 공격자에 대해서도 방이스크림이 Redeemer 자잉바라! 야 근데 이거 힐 넣어도 황양이 무릎자면 한 바위 죽지 않냐 우리팀? 내가 알기론 그냥 죽는걸로 나만 무적이고 황양 맞으면은 죽을텐데 그 편은 참여했의 동작 말다 성냔 evil 뺏어 아하이 아니 자리야를 잡아야지 왜 자꾸 딴 생각만 해 한조 일났다 한조 풀났다 한조 아이고 갈라하사를 어디다 꼬라박으신거여 루슈 잡아야되는데 내가 쉴드 쳐가지고 근데 쉴드 때려가지고 애들 데미지가 세지긴 했어 한조가 고양이 젤리펀치 쓰고 있네 젤리펀치 와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옆에 정렬하세요 아아 야 뭐냐 이거 진짜 방금 태어났어 오 피 150 진짜 너벌테스트 피 175인에도 없죠 목표를 보셨겠다 피트야 몸을 맡겨라 뒤에 문 닫혔어 아 짜증 225가 누구야 아 옛날에 루시우가 순환이 다시 시작되리니 아 이 새끼들아 뭉쳐있어줘 궁극기 좀 쓰게 쟤네 뭐 적인데 왜 되게 안 뭉쳐있는거야 으흠 아 진짜 평타도 진짜 개쓰리 아아 타이어에도 근데 부주와 달리나? 뭐 bacca 타이어에도 아 타이어에도 이 손에 턱뽀치 싸워보자 맞아 사모오엌 사모님 오우 오우 나이스 THERE 미 500 도바 빨리 natomiast 아, 버리겠구나? 아하! 근데 루시가 돼 라인 죽겠는데 오 라인! 아, 미친 아, 미친 아하 피가 아니, 궁 쓸 때 좀 모아있지 좀 아 티버니 대갈빡에 생각이 없네 제냐타 궁 진짜 잘 안오는데 아 피 녹는거 봐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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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인데 이런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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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평타 칠 때 좋아하고 술 좀 달게 해주지 평타 막 신나게 치고 있을 땐 또 안 돼 이게 손만 바빠 치워보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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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알 스메트라 할까? 오버워치는 장점이 트롤이 없다는 거예요 트롤이 없다고 디바 온라인 사실 평타 효율이 좋은 게임이 아닌데 참 보면 평타 되게 많이 써 엔지도 승보가 평타고 리퍼도 장캔 쓰고 초알 없을 때 일단 근접으로 쇼부보려고 하는 것들 아이영 아이영 4 3 2 1 목표기 시작 황글이 정재수 생명력 쭉쭉 올려지지 1 2 2 3 2 3 4 4 4 5 목표 2, 경기장, 기상캐스터 아하잇! 아 늦었다 약간 약간 욕심부림 이렇게 됩니다 잘 맞고 있네요 근데 이쪽에 방어구양 그 자리는 써먹었으니까 다음 위치를 이동합시다 조금 있으면 궁쿨 궁 오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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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이씨이 누구할까 어차피 토르비언 있는데 오우 아! 아이씨 김뱅장 김뱅장이 이게